기상캐스터 배혜지 새벽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시작된 눈과 비는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강원도와 충청권, 전북 전남 북부는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전국 곳곳 오후에서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바람은 점차 강해져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는 밤부터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 역시 함께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목요일인 내일부터는 다시 강추위가 찾아옵니다. 특히 금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곤두박질하면서 또다시 올겨울 최저 기온을 경신하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영하 9도, 강릉 영하 8도, 부산은 영하 2도로 출발합니다. 내일 최고 기온은 서울이 영하 6도, 강릉 영하 1도, 대구도 영하 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항공 및 해상 작전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대설특보 속 안전사고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군기상단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